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훗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후후후훗 오빠여기서 꼾흑 그거 내파핏아니야!? ід으로래놔ا ! 더럽게 무슨짓이야 ! 에잇 dafür ! 뭐해!! 더럽다고!! trace acid 손다리찌시면서 그 속으로 내팟핏을 만지니까 더럽다고 하지 저리 안나가!! 더럽게 치사하네 내가 뭐 얼마나 더럽다고 더러운건 니 얼굴이겠지 네!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더 그래 리아야 조심히 어? 너 얼굴이 왜 그래?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휴 조심 좀 왔지 그래 조심히 다녀와 네 엄마 학교 다녀올게요 그래 조심히 근데 너 옷에 그게 다 뭐야? 아 이거 케찹이에요 다녀올게요 어 그래 애들이 오늘따라 좀 이상하네 원래 이상했나? 흥! 나도 밥이 하나 사면 되는데 뭘 흥! 용돈도 남아있는데 하나 사지 뭐 흐흐 ABS 얘들아 안녕 냐아? 리아야 안녕 아 댕댕아 안녕 댕댕아 이것 봐라 에에? 그게 뭐인데? 후후후 나도 휴시봐г아 장만해버렸어 누르는 촉감이 너무 좋아서 말련 핵.. 결국 하나 장만했구나 이제 너도 인사이뜨를 걷는거야 그대 니꺼 엄청나게 촉감 좋아보인다 어? 한번 만져봐도 돼? 물론니지 대신 나도 니 팝인 만져봐도 돼? 당연하지 굉장히 뻑뻑거릴걸 자 얘들아 잠깐 자리에 앉아보렴 오늘은 전학생이 왔어요 어서 들어와보렴 새로운 전학생이란다 이름은 잉단태야 미국에서 유학도 오고 온 영재친구란다 어 단태야 너는 저기 리아 앞에 앉으면 되겠다 다들 잘해주고 좀 더 수업대보자 안녕 단태야 넌 이름이 오 단태인데 니네 엄마는 그럼 천서진이야 리아야 그런 장난은 하면 안 돼 이미 펜트하우스에 사는 건가? 저기 미안한데 얘들아 나 잠깐 쉬고 싶어서 그런데 말 걸지 말아줄래? 어 미안해 댕댕아 우리끼리 놀자 어 그래 서민들 댕댕아 니가 엄청 뻑뻑거린다 촉감 짤어 니 것도 만만치 않은걸 승부다 누가 더 빨리 누르는지 좋아 시끄럽길래 시끄럽길래 뭐하는지 봤더니 고작 팝잇이었어? 어? 난 또 얼마나 대단한걸 하길래 이렇게 노는가 했더니 평범한 서민들이 가지고 노는 플라스틱 무지개 팝잇 따위네? 아니 넌 뭘 가지고 노는데 우리한테 그래 뭐 이정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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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데? 어? 하 나 진짜 보유 모르겠니? 이래서 서민들이랑 이야기하기 싫다니깐 다이아몬드로 만든 팝잇이랑 골드잣니 어? 뭐? 그..그..그게 뭐? 그..그..이거 얼마나 하는데? 뭐..뭐..뭐..신만원? 백만원? 흠.. 이래서 서민이랑 말하기 정말 역하다니까 이건 장인이 한 땀 한 땀 다이아르박은 다이아파비씨야 간단하게 한 백억 정도에 매입했어 뭐..뭐..백..백..백억? 그런 플라스틱 따위 누르는 것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어....뭐럽다 어..저..저기 저..저..단태야 응? 한번만 이거 눌러보면 안될까? 하..불쾌한데? 그건 말해라고 해? 안되니까 저리 꺼져 어..어..어..어..어..어.. 음..하지만 뭐 오늘 전학 온 첫날이니까 누르게 해줄 수도 있어 내 말만 내 말만 잘 듣는다면 뭐?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건 말이야 일단 리아야 내 가방 들고 와주겠니? 어..알겠어 굉장히 무겁네 그래 얼른 들고 와 자 빨리 따라와 야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얼른 갈게 얼른 갈게 리아야 빨리 얼른 와 다이아몬드 파빗 안 눌러볼거야? 음 여기쯤이면 되겠다 야 너 나 지금 목마른데 물 사와 내가? 너 이 고귀한 다이아몬드 파빗 안 눌러볼거야? 아니 다녀올게 하여튼 서민들이란 저거 오빠 아니야? 어딜 저렇게 급하게 가는거지? 단태야 싸웠어 여기 뭘 좀 늦었네 어쨌든 고마워 어 이제 파빗 만져볼 수 있는 거야 음 그러면은 춤도 한번 춰봐 어? 어 그 그건 조금 뭐? 춥기 싫다고? 그럼 너 이 파빗을 만지기 싫다는 거야? 이 영롱하고 고귀한? 어 알았어 어 어 어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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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 이건? 오오오오오오! 엄청난 범빛이야! 뭐하는? 야, 대신 살살 만져야 된다! 아, 물론이지! 와, 다이아라 그런거 엄청! 오끓! 야아아아악! 당근따 미아틴 이러면 어떡해! 그 열 만짜리인 줄 알고! 응!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미안해, 미안해 일부러 그런게 아니라... 야! 나 우리 오빠 할 때 무슨 짓이야? 뭐야? 저 냄새나게 생기는... 이게? 몰라... 이 놀이가 그게 아니라... 뭔데? 니아야, 얘 누구야? 내 동생이야... 어쩐지... 서민같이 생겨가지곤... 야! 쟤가 어떤 짓을 한 줄 알아? 내 얼마짜리인 줄 알고? 얘가 내 다이아몬드 팝잇을 여기서 빠트렸다고! 음악짜리들 보자보자니까? 우리 오빠가 뭐, 네 장난감인 줄 알아? 이게... 니네 둘 다 평생 빚쟁이가 되고 싶은 거구나? 응? 그럼 니네가 저 빠트린 거 물어내! 물어내라고! 오옹야, 물어낼게! 아,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니가 평생 못 갚을만한 돈인데? 괜찮겠니? 어? 이걸 어떻게 해? 어? 어? 뭐야? 왜 물 색깔이 변했지? 어? 어? 어이, 뭐야 이게? 에? 이거 그냥 칠한 거였네! 야! 이거 다이아몬드 아니지? 뭐라고? 진짜 다이아몬드도 아니었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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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야, 야, 야! 너, 테레비도 안 보지? 너, 테레비도 안 봐? 너 얼마나 거지길래! 너 얼마나 거지길래! 너, 금융융위도 모르지? 너, 금융융위도 모르잖아! 야! 내가 바본 줄 알아? 나 바본 줄 아냐고! 다이아몬드는 절대, 어? 색깔이 안 변한다고 있어! 다이아몬드가 색깔이 어떻게 변해! 그렇단건 그냥 있어보이려고 그랬던 건데 너 근데 너무 세게 친 거 아니냐 주먹도 맺고 얼굴도 맺네 그럼 그럼 너 딱 돼 그런데 이거 팝잇보다 옷팔을 적기로 누르는 게 더 소리도 적고 재밌다 그래? 여기 한번 눌러봐 이거 100억짜리 팝업보다 내가 더 재밌는다 여기도 힘껏 눌러봐 계속 그렇다 그 어떤 팝업보다 재밌는 건 김니아 자체였던 것이었다 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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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